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 고첨농협에 계란을 사러 왔지만 살짝 꽃을 보고 갈 겁니다. 와, 다육이 너무 예쁘죠? 사람들이 많아요. 찍기가 부끄럽지만 농협에도 이렇게 예쁘고 다양한 다육이와 꽃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봄이 됐잖아요. 이제 계란이나 딸기 사러 왔다가 이렇게 하나둘씩 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. 너무 예쁘죠? 삼지 닭 나무 같은데요. 삼지 닭이라고 써 있어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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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와, 동백꽃입니다. 어머, 진짜 예쁘다. 동백꽃도 많이 있고요. 다양한 꽃이 정말 많아요. 율마도 있네요. 너무 예쁘니까 한번 와서 구경하시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. 행복하고요. 천천히 보고 싶은데 신랑이 또 빨리 가자고 잠깐 보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을 하나요? 너무너무 예쁜 꽃들 보면서 힐링하시고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